타임 스텝은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스텝입니다. 그러나 포인트와 엑센트를 주시면 아주 멋진 차차차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동작은 기본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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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때요? 재미없어서 마시겠어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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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뭘 차이가 돼? 아니, 줄은 모리잖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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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에, 승고리, 낭낭, 승당당. 이지라라고 살고 있습니다. 투, 쓰리, 자, 자. 지금 여기는 모리에요. 여기는 모리. 그럼 정신이 잘 됐어요. 보이죠? 그 상태로는 어떻게 되냐면, 이 시스템으로 볼게요. 한 번 힘을 올릴 거예요. 그렇지. 이런. 올린 상태에서 위로가 있죠. 많이 있고. 그렇지. 근데 뭐가 세트냐면, 둘, 쓰리, 찬찬. 이까지는 빨리해요.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둘, 쓰리, 찬찬. 여기서 내가 볼을 눌러서 힙을 올리고 가시면 돼요. 퀵, 슬로우. 퀵퀵, 슬로우. 그렇지. 한 번 더. 퀵, 슬로우. 퀵퀵. 이번엔 오른쪽 발을 푸시해서 가시면 돼요. 퀵, 슬로우. 퀵퀵, 슬로우. 퀵, 슬로우. 퀵퀵, 슬로우 하시고 나서, 이 반대바를, 빠르게. 빠르게. 앤에 봐주세요. 앤. 퀵. 슬로우. 퀵퀵. 슬로우. 앤. 퀵. 슬로우. 퀵퀵. 슬로우. 앤. 퀵, 슬로우. 퀵, 슬로우. 했죠? 여기서 그냥 발만 다시 마세요. 왼쪽 지금 체중이 있죠? 이 발을 푸시한 상태로, 차차. 와. 다시. 퀵, 슬로우. 이거 어디 체중이 있죠? 오른쪽 있으니까 한 번 더. 차차. 와. 한 번 더. 퀵, 슬로우. 왼쪽을. 차차. 와. 퀵. 쓰리. 차차. 원. 퀵. 슬로우. 퀵퀵. 슬로우 앤. 퀵. 슬로우. 퀵. 슬로우. 자. 지금. 뛰어나면 안 뛰어나봐요. 저러분. 약간 놀랐어요. 와. 이게 내 발 폭이 어떻게 따라 춤이 달라지나요? 자. 만약에요. 내 춤이 제가 이렇게 춤이면 어떤지 봐주세요. 자. 어때요? 야. 모양이 없다니까. 모양이 없다니까. 자. 그러면은 어디가 넓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퀵. 슬리. 작게. 작게. 여기서 멀리. 마지막에만 올리. 차차까지는 빠르게. 그 다음에 원에 멀리. 하버가 있니? 슬로우. 퀵. 퀵. 로우 앤. 퀵. 로우 앤. 로우 앤. 호갑지가 빨라야 됩니다. 아니. 폭이 크니까. 땡겨올 시간이 짧아요. 그러니까. 앤. 빠르게. 차차. 그 다음에. 원. 퓨. 트리. 차차. 원. 퓨. 리. 차차. 원. 이건 전부 다 적용이 돼요. 앞에 갈 때, 뒤에 갈 때 2, 3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그렇죠 뒤로 갈 때 더 해볼까요? 시작 2, 3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작게, 멀리, 그렇죠 성장 else 날지도 날지도 날 ryzen